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흠 흠 음... 기아계 검을 얻었습니다 장착할 수 있니? 아 지금 못쓰는구나 귀여워 노스의 세트네 설마 이거 악리가 있던건가? 설마 다크서울 원 화방녀가 있던 옷이야 아 그래요? 신랑 입장 반려 옆에 눕겠습니까? 다크서울 원 화방녀 다크서울 원에서 황동셋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? 어두운 구멍 세개를 얻었습니다 이거 칼 내가 못갔나? 저거 가야계 검이 생각보다 괜찮다던데 희생의 반지 이게 뭐니? 희생의 반지 동작이 이상의 것으로 반 아 그거구나 먼저 알겠다 이 복장으로 다닐까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? 얼굴도 말끔하고 여기는 뭐 없나? 이쪽엔 없네 가야계 검 좀 쓰고 싶은데 이거 이거 칼 얻는 방법이 뭐죠? 이거 보니까 어떤 유저는 이거 들고 싸우던데 북쪽의 걸로 바꿔야겠다 능력시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?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아 아 아 아 오 다 아 아 얘도 죽었네 잘됐어 잘됐다 잠시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